야 다시야 하나 울린다 기절 다시야 기절했어요 12능 뭐야 12지 여기 뭐야 능선 쪽에 155 여기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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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명 나이스 또 있어 또 있어 뭐야 힐 채우는 중 천천히 와 나 딴 데로 또 쳐봤어 둘이야 본거 됐어요 천천히 한 번 이겨 여기 있다 오른쪽에 살짝 보인거 같은데 네 봤어요 핑 타이밍 나왔다 자빠졌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보였다 보였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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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 시체 쐈다 쟤 시체 쐈어 그런거 같아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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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있다 누워있다 핀 핀 확인 확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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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번에도 있어요 1번 확인 이거 돌려도 되겠지 아 잠깐만 야 업딜에 있는거 같은데 하나 아 불 들어갔나? 모르겠어요 아 저 단차 있구나 안 보여 여기 아 미친놈이 어떻게 계속 맞추냐 이거 끌 끌 끌 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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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들어오지마 여기 화연병 화연병 나 좋겠지 어머나 어머나 대가리하는데 MK이네 왓 길리 기절 어찌드세요 나나스 저다리 여기 스몰피 기절이니까 어찌드세요 왜 어차피 나와야되 나이스 야 뭐야 와 와 와 와 자 이게 여러분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마지막이요